분수령 분수령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말 중에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어떤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분기점 또 분수령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삶의 분기점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이 분수령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이승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 이 위화도 회군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어 놓는 분수령이 되었다 혹은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정가족이 이민을 갈 때까지는 제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간 거기 때문에 정가족 이민을 갈 때까지는 그런 타의에 의해서 갔지만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이 사건 이건 제 인생의 분기점 분수령을 이루는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이었겠습니까? 사보금서에서 보여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 없으면 오합치졸 아닙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는데요 주님께서 다녀와 보니까 예수님 없이 지냈던 나머지 제자들이 이거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일은 아마 그 제자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8절의 대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 혹은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앞길에는 두 갈래끼리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 없는 부재 상황이 영적 암흑기로 그렇게 이것이 연결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대안, 예수님이 주신 약속 이제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거나 이 두 갈래 길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제자들은 진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저는 이걸 위대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여러분 이 한 표현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한마디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14절에서 보여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한 표현이 이것이 초대교회 태동의 모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성령님의 가난한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초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늘 위기가 찾아오면 여기에 있는 이 정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또 순탄하게 가다가 또 문제가 찾아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로 위기를 넘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성도들이 편히 갈라지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진리 문제로 갈라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예요 왜 쟤는 떡 두 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마음이 갈라지는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그때 만약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하거나 했으면 교회가 쪼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도들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 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정신을 회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가리려고 그러고 숨길려고 그러고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4절 말씀이 분당 우리교를 위시해서 모든 이 땅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겠다 나머지 교회를 다스리고 정리하는 것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 지도자 사도들의 중심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초대교회들이 맞게 되는데요 포금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원이 붙잡혀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도자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전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그 기도가 진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든지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보통 가는데 여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나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으라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기도를 다 기도하는 척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기도하면 죽을 사람처럼 안 하잖아요 이유야를 막 눈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한 우리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어쩌다가 기도하는 기도도요 내용이 너무 어린애 같은 전부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귀엽지도 않은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애교를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숙한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런 위협함에 맞설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밟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약한 어린애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신앙의 핵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위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해지고 그 위협과 맞서기 위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기도의 이 아름다운 패턴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음 주일 날 이제 성령과 부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다 기도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주로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구약에는 이런 다양한 부엉 운동의 사례들이 열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스바에서의 부엉 사건이라든지 또 느헤미아 8장에 나오는 수문합 광장에서의 부엉이라든지 거기 보면 공통점이 뭐냐? 말씀이 먼저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조화가 항상 부엉의 두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 평양 대부엉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부엉 운동과 부엉의 역사에는 이 말씀과 기도가 세트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걸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기도해서 부엉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역사나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분수령 혹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할 때 주님은 꼭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수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분담 우리 교회가 좋은 사례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상가 한 70평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분담 우리 교회를 바라보셔가지고 이제 그 상가보다는 이 송림중고등학교를 주님이 예비해 두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여러분 땅이 만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만평 갖는 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종이 모르니까 그 상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근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쌈빡하게 그냥 팍 주시지 얼마나 이걸 질질 끓었는지 압니까? 몇 달 동안에 이거 피가 마르대요 피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제가 나면 저는 금식 안 합니다 그냥 먹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송림중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 끌려지니까 종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기왕 주실 거 깔끔하게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면 기마에 쓴다는 게 있잖아요 그냥 팍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시다가 주시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든 인생이든 교회든 역사든 간에 분기점을 주실 때 분수령을 주실 때는 기도하게 하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성할 게 좀 계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하고 분수령을 주실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못 누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분수령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분수령 또 분기점의 그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가? 그건 왜 그러냐? 기도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도구예요 우린 자꾸 이 기도를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이 남편 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바뀌죠? 그 기도 한 번에는 남편이 확 바뀌는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 남자 좀 바뀌게 해달라고 응답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과정에 자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남자는 다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남자가 계속 집적거려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분은 기도 더 해야 돼야지 기도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어 놓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내면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씨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참 좋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잘하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이게 참 제 마음을 울린 문장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잘하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목사 안수받는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권사 안수받았다고 임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변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쓴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이 누가는 사나 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가는 당시에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 비하면 누가는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거든요 의사로서 사도바울의 성교여행에 주치의처럼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이 누간데요 이 초신자 같은 누가가 초대교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놀랐거든요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초신자 의사 누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사니까 얼마나 분설력이 좋았겠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 기도가 그 원인이에요 기도가 기도 중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 말고 하나 더 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도록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 아시네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인데요 누가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각각 다른 행적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쓴 책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 복음이에요 다른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세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게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절대로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 게 누가 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가서는 드디어 이 제자들이 아까 분수령, 분기점, 모여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 성경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를 사도들이 행하기 시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또 사도행전이에요 뭘 알 수 있는지 눈치 빠른 분 다 아시겠죠? 기도가 사도행전의 그 다이나믹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정신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려면 이 기도를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 당일날 제가 보니까요 이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우리의 정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허리만 흔들고 기도하지만 불교 신자들을 보니까 그냥 섰다가 앉았다 엎드렸다 관절 다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보고도 기도하고 물도 놓고도 기도하고 나무보고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다 주시옵소서요 다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만의 기도와 관련한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그 다른 종교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달 보고 빌기는 하지만 달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나무 보고 빌기는 하지만 나무와 인격적인 교제할 수 없다는 거 자기들도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성적으로도 죄를 짓고 거짓말로 죄를 짓고 남을 해하기도 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짓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들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이 나무 취급하는 거, 달 취급하는 거, 물 취급하는 거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달라고 요구할 때 말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어떤 주물을 가지고 떠 만든 어떤 형상입니까? 돌깎아 만든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교제하기로 원하세요, 인정받기로 원하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말고는 전혀 기도를 쓰지 않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침체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삼수를 거쳐서 드디어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 애의 교만을 다 꺾으시고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원서 써 놓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자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정성은 눈물겹습니다 눈이 눈이 새벽에 쏟아지는 날에도 영하 20몇도 내려가는 날에도 한결같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불을 지졌는데 놀라운 게 뭐냐 드디어 합격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오늘 오후에 듣고 내일 새벽부터 끊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나가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한번 내가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으면 걔도 형식적으로 한 2, 3일 나가다가 끊어야지 어떻게 어제 그렇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오늘부터 싹 끊어버리냐 그랬더니 자기도 좀 민망했던지 큐티는 계속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요 지금 얘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 딸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관련한 패턴이 우리 아닙니까? 이 기도라는 건 하여튼 얻어내는 거 그리고 딱 얻어내면 딱 이제 거래 끝났는데 찾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을 너무너무 제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번 구입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이런 제목의 책을 구입했는데요 그 책을 딱 구입해서 보니까 부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저는 이 부제 하나로 그 책 안 읽고 버려도 책값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게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리차드 포스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10편 116편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니로다 이거 뭐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도구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에 진짜 중요한 건 10편 116편 1절 2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분당우리교회 단위 목사가 되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제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행복하지만 이것보다 진짜 저를 더 행복하게 하겠고 이것보다 더 제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 건 새벽식의 새벽 요즘에는 의사분들이 좀 권면을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그렇게까지는 못 일어납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입시생 애들을 자기가 다 감당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자기가 실험하고 저는 한 9시 반 되면 혼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그러고는 새벽 한 3시쯤 일어나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자러 들어올 때가 있고 나는 일어나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더불 침대 살 필요 없어요 이거 작은 거 하나 사면 교대할 때가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종이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는 그 시간이 내 생애에 이것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제 그냥 어떤 성도가 속을 뒤집어놓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이 엉검엉검 기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나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짧게 숙면을 취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싸매워 주시고 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무리하게 이렇게 잔소리를 한 거 상기시켜 주시면서 꾸질함을 주시고 네가 나이가 더 많다고 네가 담임 목사라고 부목사에게 비행적 직업으로 대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얻어내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눈 감고 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내 삶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건 눈뜨고 하는 기도예요 샤워하면서 운전하면서 한 번은 삼성의료원의 장례 예배가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발인 예배는 보통 새벽에 있잖아요 차 막히지 않은데요 그날따라 차가 새벽부터 막히는데 지각하게 생긴 거예요 남의 장례식에 짐내하는 목사가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일찍 나가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건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각하지 않도록 주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 키를 찾는데 어떨 때 키가 시간대에 나가야 되는데 차 키를 못 찾으면 눈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키를 내 다음부터는 꼭 내 일정한 데 두겠는데 오늘만 좀 찾게 해 주세요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대요 제가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막 그냥 짜릿짜릿하던 감정이 뜨겁던 신혼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건요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 제 아내와 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제 아내는 하나님께 일로 바쳐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섭섭하면 하나님께 일로 바쳐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운 이 기도라는 도구 10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10편을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섭섭한 이야기 다 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복수 좀 해 주세요 저 인간 저거 이런 감정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게 10편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자면 이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문제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제자들이 이 말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술, 담배를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성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어릴 때는 진짜 그게 야속하더라고요 괜히 술 못 마시게 해가지고 대학 가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군다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 설교가 막 집중해야 되는데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문장 하나를 놓고요 한 시간에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풀려가지고 풀릴 때 풀릴 때 풀릴 때 너무 답답한데 그때 작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그때 담배 한 대 딱 피면 아이디어 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담배 한 대 딱 피면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설교 준비가 잘 된다면 뭐하러 담배를 이렇게 금지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담배는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풀려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 다른 힘을 빌리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담배 힘 빌려서 떠오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 100명의 이상한 놈이 하나씩 껴있는 게 목회거든 너무너무 좋은 사람 사이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맨날 찔러대니까 목회가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괴로우면 집에 가서 그냥 마누라하고 술 한 잔 하면서 아이 그 자식 그거 말이야 이민 안 가나? 이러면서 막 술 한 잔 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 텐데 술을 못하는 거야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서 위로받지 않고 다른 무엇의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 건 제게 축복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술, 담배 허용했으면 아마 제가 알코올 중독 설교할 때 코가 빨개졌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 말고 의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에요 설교 준비를 새벽에 저는 이제 초다툼이거든요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여전도사님인데요 깜짝 놀란 메일이 왔습니다 자기 딸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섬기는 교회에 기도 제목 올린 걸 먼저 저한테 보여줬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저녁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을 잃어서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새벽 1시에야 깨어나 부모를 찾았네요 어깨와 팔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에 기흉도 생기고 고관절도 부러지고 얼굴도 꿰매야 하고 온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뇌 손상은 없고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일 위에 이제 이거를 옮겨주셨고요 그 밑에 이제 저한테 편지를 기도 부탁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2시 30분에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놀라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은 피투성이가 되어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나는지 더 못 보더라고요 딸은 엄마 미안해 깨워보니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는 딸에게 우리 예쁜 딸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볼 수 있어서 고마워 나는 너를 천국 가서 보는 줄 알았다 목사님 사실 처음 전화 받을 때 속으로 주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그랬는데 3일이 지난 지금은 폐의 출혈도 멈추었고 기흉도 빠지고 박은 호수도 빼고 폐도 정상으로 퍼지고 했다고 주치의가 폐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첫날은 공기가 차서 한쪽 폐가 심하게 찌그러져 호수 밖으로 피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골절된 고관절과 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달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 부러진 어깨만 수술 날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며 100가지 감사기도를 적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하실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둘째 큰 일이 행해지기 전에 꼭 그쳐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이 교회적으로 큰 일을 지금 앞에 놓고 있거든요 큰 일이 행해지기 전 꼭 그쳐야 하는 일이라면 다른 성도의 가정이 아닌 저희 가정이 감당하게 되어서 제일 감사했습니다 관로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제가 마음 아파서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셋째 29년 동안 딸을 통해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스토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엄마 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같은 자세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서 있는 것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볼 수 있는 것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이 딸아이가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누리던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내 일처럼 한 마음으로 중복이도 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사랑해 주시는 지체들의 성김은 천국 생활이 이런 것이지 않은 평안과 기쁨을 주었지요 이렇듯 현실 그대로 느낀 점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감사가 벌써 60가지가 넘습니다 목사님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이 깨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주일 새벽 성도님들의 말씀 준비에 가장 심려를 기울이시는 시간이겠네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드려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기도에 내공이 쌓여 있는 분이거든요 기도하는 분이다 보니까 딸이 지금 그 만신창이가 된 교통사고에서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60가지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내공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론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육관 구청의 기도실 전면 제가 이거를 공사 새로 하자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면 3주 동안에 환기, 냉방, 난방 또 안전문제 보완 그리고 개인 기도실 여성 기도실, 남성 기도실, 중보 기도실 구청에 3주 뒤에 오픈할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말만 많이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전우사님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60가지 감사 제목을 써낼 수 있는 내공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로 원합니다 최근에 발견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극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극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극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한마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자들이 구하는 것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그날에 우린 이루시 그날에 우린 이루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신뢰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단위 길이오니 주님 단위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낭심할 때 좌절할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존심에도 응답하시네 너의 자존심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바라보시라 너가 고통할 때마다 너의 자존심에도 응답하시네 너의 자존심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그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근지소서 하였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삶의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는 인격자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도구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란 것은 이것 말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도구임을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강해지는 더 든든해지는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